이어서 우리 창조씨 갑니다. 네 누구한테 할까요? 저는 배우 오승윤씨.. 형.. 어? 오승윤씨? 좋습니다. 전화 연결 지금 가고 있구요. 안 받으면 탈락. 탈락이 한 명 있지 우리.. 캡씨가 지금 제가 안 받고 있는데 창조씨에 이어서.. 네 형 여보세요? 네 여보세요? 네 여보세요? 제가 주연을 맡은 영화 제목은 뭘까요 형? 뭐라고? 제가 주연이었어요 영화. 너가 주연이었다고? 네 제가 주연이었어요 형. 에마부인? 에마부인? 형 제가 괌에서 도전한 해양스포츠 해양스포츠. 니가 자랑한거 스티스커버. 그쵸. 그리고 제가 가장 자신있는 신체부인. 너? 네. 어? 그쵸. 좋아요. 제가 틴탑 내에서 가장 만만하게 생각하는 형은 누구일까요? 병원이. 형 제 취미는 뭘까요? 니 취미? 네. 아이쇼핑? 쇼핑? 오. 제 고향. 니 고향? 네. 전라도? 제 형제 관계는? 누나. 다시 태어나면 되고싶은 것. 어? 제가 다시 태어나면 되고싶어. 되고싶은거? 네. 걸그룹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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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개 맞춰주셨습니다. 네. 우리 슈퍼주니의 키스타라디오 라디오 중이구요. 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승윤씨죠? 네. 반갑습니다. 창조씨랑 또 어떻게 인연이 있는지 궁금해요. 어. 인연만 있구요. 하하하하. 농담이고. 창조랑은 친한 동생이에요. 네. 아 그렇구나. 네. 아는 동생이구요. 별다른건 없습니다. 네. 엘주씨랑도 친한거 같은데? 아 네. 네. 엘주랑은. 병아 듣고있어? 네. 듣고있어요. 네. 병아씨 연락좀해요. 하하하하. 아 네. 알겠습니다. 하하하하. 그리고 주연을 맡은 영화 제목이 막걸스. 막걸스요? 네. 아 네네. 그리고 틴탑 내에서 가장 만만하게 생각하는 형이 니엘씨라고 하구요. 아 네. 고향이 춘천. 그리고 되고싶은 것은 강아지. 강아지요? 다시 태어나면 강아지가 되고싶대요. 아.. 그렇구나. 알겠습니다. 우리 10주연화로 지금 프로모션중인데. 틴탑 메시지 뭐 응원의 메시지 한번 해주세요. 아.. 네. 쉽지않아 나왔는데. 싸인 cd 좀 줬으면 좋겠구요. 하하하하. 얘기라도 해줬으면 좋겠어요. 하하하하. 무슨 소식 좀 알고싶어요. 종현씨 병아씨 소식 좀 알고싶어요. 네.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. 잘 됐으면 좋겠고. 어.. 파이팅하고. 쉽지않아. 뭐 가요계 쉽지 않을텐데. 그래도 파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하하하하. 좋다 좋다. 나중에 슈키를 한번 나와주세요. 네. 저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가겠습니다. 아 좋습니다. 저도 영화를 찍어서 올해랑 내년에 두 작품이 개봉하는데요.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 알겠습니다. 어떤거죠? 뭐.. 막간에 이용해서 홍보를 하자면. 올해.. 아.. 얘기해도 되나요? 해도 돼요. 아 올해 차이나타운이라는 영화 개봉하구요. 네. 내년에는 박근영 선생님과 함께한 그 그랜드파드라는 영화를 개봉합니다. 음.. 네. 많이 좀..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 알겠습니다. 네. 승윤씨 너무 고맙구요. 네네. 다음에 꼭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들어가세요. 네네. 감사합니다. 네. 이야.. 우리 홍보도 했으니까 꼭 나와야 된다고 우리 제작진분들이. ㅋㅋㅋㅋㅋ